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저희 이번 콘서트의 이름이 왜 T-story가 됐는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이 이미 이미 알 수 있다면,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여러분께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? 저희 동방시위가 영문 표기로 TVXQ라고 쓰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 동방시위에 영문을 쓰여서 TVXQ에 여태까지 히스토리라는 의미로 TVXQ 히스토리, 즉 T-story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이름을 짓고 이렇게 보여 드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TVXQ의 히스토리, 즉 T-story라고 해서 TVXQ와 히스토리와 함께해서 T-story로 TVXQ의 히스토리와 함께해서 우리 동방시위에서 Vienna는 이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동방시위에서, 한번 외치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 번 외치고 싶어요. 지금 BGM 아름답지 않나? 지금 지금 배경 음악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? 어디서 지금? T! 만약에 이렇게 하면 T! 아름답지 않나? We are? T! 감사합니다. 잘한다.